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계속 삽목을 하면서 조금 오래됐던 목질화됐던 제라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분갈이를 해서 여름을 좀 잘 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흙하고 이렇게 펄라이트, 우분, 훈탄 이렇게 해서 바이오차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상토는 여러분들은 흙 배합은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저는 흙 배합은 그냥 그때그때 제 맘대로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상토를 7개를 넣고 이렇게 훈탄, 바이오차 뭐 이런 것들은 하나, 우분도 하나, 펄라이트는 크게 하나 이렇게 해서 섞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뭐 대충 그냥 상토를 6개 그 외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분 있죠 요거를 과하게만 넣어주지 않으면 요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흙 배합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상토 7개, 펄라이트, 우분, 훈탄, 바이오차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요거를 일단은 요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줄게요 요거를 배합을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보님들이 초보자님들이 하시기가 조금 겁을 내시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요렇게 다 비벼주셨죠? 그러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 게 이런 것들 있죠? 아이고, 요렇게 해보면 요런 것들이 많이 뿌리를 잘라내고 털어냈어요 요기 보면 일단 이게 목질화가 돼 있어서 사실은 요거 밀필 들어주인데요 요거를 요기가 꽃이 없으면 제가 다 잘라서 삽목을 했을 텐데 일단 밀필 들어주고 그래도 꽃이 폈으니까 또 좀 봐줘야 되잖아요 똑 잘라버리면 얘한테 좀 미안해서 일단은 먼저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삽목을 해주려고 해요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또 삽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밀필 들어주가 아프다고 그래요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너무 과하게 사랑을 주시거나 또 너무 과하게 막 싹둑싹둑 잘라내시고 이러면 몸살이 몸살 앓는다고 하잖아요 사람 몸살 앓는 것처럼 식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털어낸 요 밀필 들어주를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저는 조금 흙을 이제 조금 덜 넣게 화분을 다운시키려고 해요 이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큰 화분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일단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셨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화분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식물이 이렇게 딱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갈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조금 분갈이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 하시려면 좀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렇게 해갖고 꼭꼬 요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서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벌써 하나 끝난 거예요 일단 정리하실 거를 먼저 해주시고 요렇게 준비를 해서 하다보면 분갈이는 금방금방 끝나요 오늘 이상하게 갖고 온 게 대부분 요거는 총채예요 이거 시골 엄마네 집에서 꽃이 안 펴가지고 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꽃이 잘 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꽃대 이거 다 꽃대 잘라낸 거거든요 꽃대 잘라내고 지금 여기 적심자국도 막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를 이 정도 부분을 똑 잘라가지고 키를 맞춰서 다시 키우고 싶은데 지금 제가 미리 흙을 털어놔서 얘도 일단은 화분 한 단계를 다운시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당히 넣으신 다음에요 나중에 삽목을 하든 해가지고 친정엄마 좀 갖다 드리려고요 꽃 핀 거를 좋아하시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니네 집은 꽃이 잘 피는데 왜 우리 집은 꽃이 없냐 이 소리를 잘 하셨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꽃도 갖다 드리고 또 엄마가 꽃을 잘 키우시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또 제가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죠 이거 분갈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고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흑배안만 좀 잘해주시고 이렇게 뿌리를 봄 분갈이는 주로 저는 뿌리를 많이 털어내고 해요 가을 분갈이는 제가 연탄갈이라고 하죠 그대로 빼서 하는 거 그거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 봄 분갈이는 좀 뿌리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이거 뿌리 정리한 거 보이시나요? 뿌리 엄청 많이 잘라냈어요 이렇게 해서 당분간 물 조절 해주시면서 하면 새로 또 뿌리가 나오고 참 제라님은 신기한 거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삽목해가지고 잘 또 새끼도 잘 치고 이게 은근히 제라님의 매력이 많아가지고 또 제라님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다육이를 한 1년여 키웠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다육이를 좋아해가지고 저를 선물 줘서 그거 가지고 한 1년 키우다가 제가 제라님 꽃 총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이 있구나 그래서 제라님을 키우게 됐거든요 이거 벌써 이렇게 하나 또 끝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분갈이 지금 안 해놓으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봄에 분갈이를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되는대로 키웠더니 뿌리는 꽉 차있지 영양가는 없지 날씨는 덥지 막 이러니까 모든 악조건이 다 갖춰져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휴 제 게으름을 제가 조금 반성했죠 그래서 올해는 안 죽이고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보려고 제가 분갈이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아랑별비인지 고전은 고전인데 이거 되게 오래된 보이시죠 목질화된 거 이게 되게 오래되고 아마 어떤 꽃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근데 이름표가 또 사라졌어요 제가 툭하면 이름표 잘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꽃대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생기고 탐스러운지 제가 처음에 제라늄 시작하면서 이 아랑별비 여기에 빠져가지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떤 것도 꽃이 안 이쁜 게 없고 이거 보면 이게 이쁘고 저거 보면 저게 이쁘고 그래서 자꾸 늘리게 되고 꽃욕심이 생기고 그런가 봐요 요렇게 목질화된 요런 제라늄 요거 요렇게 화분에다가 흙을 조금 넣어주시고 요렇게 해서 가운데에 얹혀주세요 그 다음에 요기다가 흙을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분갈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렇게 키 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물 주고 이렇게 흙이 좀 내려가고 이러면 지지대 지지대 저는 지지대를 주로 세탁소 옷걸이 있죠 그거 잘라가지고 지지대를 좀 쓰거든요 요거 지지대를 해주시거나 요렇게 요 부분에다가 돌멩이 같은 거 조약돌 큰 거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해가지고 지지를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벌써 요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제라님 분갈이 어떤 뭐 제라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식물들도 분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봄 분갈이를 건너뛰시거나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진짜 제라님 많이 힘들어해요 제라님한테 제일 힘든 게 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분갈이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인데요 요렇게 주물주물 해서 잘 빼주시는 거예요 요 슬립분이 그래도 말랑말랑해서 요렇게 빼기도 좋고 괜찮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요기 보세요 요렇게 그대로 만약에 집어 넣으면 연탄분갈이가 되는 건데요 연탄분갈이는 아주 싹을 조금 막 키워가지고 뿌리가 조금 덜 나왔거나 뿌리가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럴 때 뿌리를 건드리면 몸살을 앓고 힘들어질까봐 연탄분갈이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요대로 연탄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뿌리가 엄청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 그리고 위에 흙도 조금 많이 이렇게 털어 주세요 요렇게 해서 새로운 흙과 새로운 영양분으로 얘가 여름을 잘 나게 하기 위해서 봄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뭐 분갈이를 크게 뭐 어려워하시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요렇게 해서 뿌리를 털었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치우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담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앉혀서 흙을 채워주시면은 요게 분갈이가 끝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어요 네 분갈이를 어떻게 해요 뭐 분갈이 잘못하면 죽일까봐 미리 막 걱정하셔가지고 분갈이를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분갈이를 진짜 어떻게 하시면은 그렇게 막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갈이 쉬워요 그래서 자꾸 해보시면 자꾸 해보시면 또 더 쉽죠 근데 초보자님일 때는 아무래도 뭐든지 다 어렵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초보자일 때 완전히 남의 뒷다리 긁는 소리 엄청 했다고요 요렇게 해서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인데요 요렇게 꽃대가 두 개나 나오고 이래서 제가 삽목 안 한 거예요 예 꽃 피려고 요렇게 지가 살고 싶어서 댕강댕강 잘려나가기 싫어가지고 꽃대를 두 개나 물었나 봐요 근데 요 꽃목울이를 봐서는 꽃도 오종종 피기는 할 것 같은데 꽃 어느 정도 피고 이러면은 또 얘도 조금 새롭게 탄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애들을 오랫동안 그냥 놔두고 키우면 여름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분갈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시고 물이 쭉 빠지면 그늘에다가 갖다 놓으셔가지고 요양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지요?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